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도 혼자 사는 세대가 늘고 있어 노령층 중심의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어르신이 혼자 사는 집안에 스마트 LED 전등이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LED는 KT의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작 감지 센서가 5분 단위로 움직임을 감지해 관제 센터에 전달합니다. 문자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어르신이 위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 기능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1인 가구 비율도 30%에 가깝습니다. 지난 2015년 34만 7천 가구 27.6%에서 지난해에는 38만 가구 29.1%로 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일반 가구 감소로 모든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부족합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은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실태 조사를 통해 1인 가구와 1인 가구 공동체인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과 비상벨 설치,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와 중년층 1인 가구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공동생활 과정이라든지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동안 1인 가구 지원은 홀로 사는 노인층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치약 가구에 치중돼 왔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 재정은 전국적인 추세로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